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법안이 별다른 토론과정도 없이 이렇게 손쉽게 통과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수준이 이 정도구나 라는 그런 한탄과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가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이제 대통령 수화에 2만 명이 넘는 수사경찰을 그리고 2만 명을 포함한 12만 명에 넘는 거대한 경찰 조직이 바로 행안부를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수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들의 통대받지 않는 그런 권력이 앞으로 일반 서민들을 향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대검찰청 산하의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힘을 대했던 법무연수원의 김웅 교수 올해 49세입니다. 사법연수원 29기가 1월 14일 날 검찰 내부망인 이플로스에 자신의 소외를 남기고 사임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명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관락하게 의견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이란 속임수의 끝은 중국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다. 검찰개혁을 통해가지고 결국은 집권 세력들이 확보한 것은 경찰공화국의 성립과 중국공안과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김웅 전 부장검사 주장입니다. 아미스타드 노예 무역선입니다. 1839년 팔려가던 아프리카인들은 반란을 일으켜서 아미스타드 호를 접수합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범선을 운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백인에게 키위를 맡깁니다. 키위를 잡은 선원들은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속여서 노예제가 남아있던 미국으로 아미스타드 호를 몰고 갑니다. 우리에게 수사권 조정은 아미스타드 호와 같습니다. 국민에게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것은 중국공안이자 경찰공화국입니다. 국민에게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집권 여당이 국민을 몰고 간 것은 중국공안이자 경찰공화국입니다.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입니다. 김웅 부장검사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검찰개혁을 내세워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권력사건 수사를 중지시키고 경찰을 통한 국민통제를 강화하고 장기집권의 기초를 마련해 성공한 사람들이 바로 청와대와 집권 여당입니다. 문정권의 목표를 다 손에 금어진 거죠. 검찰개혁이란 구호는 그들이 내세운 일종의 연막전술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해모스러운 업무이자 태보가 바로 검경수사권 조정이다.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김웅 전 부장검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사권 조정안이란 것이 만들어질 때 그 법안이 만들어질 때 패스트트랙에 오를 때 국회를 통과할 때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국민은 어떤 설명을 들었습니까?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검찰개혁이란 프레임과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이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지 이게 왜 고향이 아니라 북쪽을 향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은 전혀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경찰이 자기의 일상사를 속속 뒤들어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도 전혀 모릅니다. 의문과 질문은 개혁 저항으로만 취급됐습니다. 이 법안들은 결코 개혁이 아닙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업무이자 태보라고 그런 평가를 김웅 전 부장검사가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권력의 확대에 대해서 내린 평가입니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합니다. 이른바 삼불법입니다. 수사기관의 권한이 무한정 확대된다는 그런 문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 검찰개혁에는 이름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더 많은 권력을 행정부 수장이 제기된 것을 뜻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검찰개혁의 목표는 권력학대와 직권연장의 도구 마련이었다. 김웅 전 부장검사의 주장은 혹시 정부 경찰의 권력학대 야욕과 선거에서 경찰의 충성을 맞거래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결국 목적은 권력학대와 직권연장이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개혁을 외치고 총선 압승으로 건배사를 한 것인가요? 결국은 권력학대와 직권연장이 아니까라는 그런 의문문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권력학대와 직권연장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 있죠. 검찰개혁에 부러지던 숨은 의도는 바로 권력의 학대와 직권연장입니다. 김웅 전 부장검사는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서 사직을 결심했습니다. 국민들은 범여권 세력이 이른바 4 플러스 1 회비체의 사기극에 놀아나고 말았다. 이것이 김웅 전 부장검사의 주장입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마 국민들이 하나씩 알아가겠죠. 아주 어려운 그런 길로 한국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결국은 사법개혁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내세웠지만 장기 집권을 위한 초석딱기, 정보경찰을 활용한 권력의 학대, 반대편에 대한 제갈물리기 수단의 확보, 선거 과정에서의 경찰의 충성 확보,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라도 검찰의 터치를 받지 않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이번에 마련하는 데 성공한 그런 시험입니다. 어떻든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소상하게 그 내용을 보고받거나 그 내용에 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떻든 김웅 전 부장검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